안녕하세요. 스마트 해법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마트 해법영어 교육팀 송영옥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원래 연말이면 여러 가지 송년회 모임이다, 가족 모임이다, 다양한 모임으로 정신없이 바쁠 시기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 너무나 좀 쓸쓸하고 여러 가지 씁쓸한 마음까지 드는 시기인데요. 우리 그 아쉬움은 내년 연말을 기대하며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스마트 해법영어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 특히나 얼마 전에 끝났던 2021학년도 수능의 영어 영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을 위한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을 천천히 살펴보고요. 그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이 수능이죠. 수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영어 학습의 해법이 되어줄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코로나 연말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우리 2020년을 돌아볼까요? 정말 너무나 정신없고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어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거리 두기가 격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어 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수도권은 2주간 2.5단계로 격상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격상된 조치가 연말까지 현재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지금 하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의 모든 학교, 유치원, 초, 중, 고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5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아이들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 다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학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수도권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죠. 실제 부산이라던가 김제, 그리고 당진, 강릉도 일부 지자체별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확진자 수에 결국 2.5단계로 격상한 지역들이 곳곳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2.5단계로 격상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를 시행할 정도로 지금 현재 방역에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기사들 보시면 3단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많이 보이시죠. 신규 확진자가 거의 사흘 동안, 오늘까지 거의 사흘로 예상을 하고 있죠. 어제 기준으로는 이틀째, 3단계 기준에 충족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3단계는 다음 주에 판단을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어제 저녁 2.5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기존의 거리 두기 단계에 이행력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세부 지침을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아무쪼록 모두모두 개인 방역에도 신경 쓰고 이 모든 거리 두기에 좀 협조를 해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났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어땠나요? 코로나로 인해 기존 연회와는 다르게 3주가 연기된 지난 12월 3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방역 수능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에게, 특히나 수험생에게도 낯선 수능이었는데요. 혹시 이 학생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전신 방역복을 입고 시험장에 등장한 수험생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보낸 우리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요. 지난 9월 28일 방역 기준에 따른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관계 부처들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수능을 앞둔 2주 전부터는요.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수능이 시행되기 1주일 전에는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호소문까지,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 덕분인지 그래도 큰 탈 없이 무사히 수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현재 우리 수험생 아이들은요. 대학별 고사와 각종 고사로 여전히 수능 방역 집중 관리 기간이 ING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힘든 것들을 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 아이들에 격려하면서 아직까지 여전한 이 수능 방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수능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만나봐야겠죠.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화면에 기사 보이시나요? 물수능과 불수능 사이였다. 라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적어놨는데요. 결론은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국어, 수학 나형,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되었고요. 수학 가형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집중할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9월에 봤던 모편보다는 조금 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예년과 비슷한 기조로 교육과정에 충실액의 문제를 냈다라고 출제본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EBS 교재 연계율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73.3%예요. 영어 영역 총 45문항 중에 33문항이 EBS와 연계돼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영역 대비 영어 영역의 EBS 연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 수능 문제를 만나봐야겠죠. 2021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영역 시험지입니다. 몇 장인가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오고 있죠? 총 8장입니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듣기가 17문제 그리고 읽기가 독해라고 하죠. 2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시간 혹시 아시나요? 네, 7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70분 안에 45문항을 풀어야 하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짠! 한 문항당 93초 정도 소요해야 시간 안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다 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대략 25분 내에 끝나는데요. 올해 2021학년도 수능 영어 같은 경우 한 23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2분이 세이브가 됐죠. 읽기평가가 4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듣기평가는 문항당 81초, 읽기평가, 독해 같은 경우 문항당 최대 100초까지 이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한 문항당 90초에서 100초, 1분 30, 40초를 넘길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수능 문제에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엄청 길었던 지문 아마 생각하기 싫지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제한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엄청난 프레셔가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닝 파트부터 한번 볼까요? 리스닝 앞서 제가 총 17문항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듣기평가에서 순수 듣기 문항은 12문항이고요. 나머지 5문항은 간접 말하기를 평가하는 듣기 문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총 17문항 중에 EBS 연계율을 봤더니요. 15문항이 다 EBS 연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EBS 교재에서 봤던 다양한 대화문, 담화문,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라던가 그림, 도표들을 그대로 활용한 문제가 거의 100%에 가까이 나왔죠. 이렇게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고 EBS에서 거의 다 출제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듣기평가 문제 우리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우리 학부모님들 좀 긴장하시고 우리 듣기평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일은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좀 긴장할 수 없죠. Good point. I'll take your recommendation and order this set now. 자, 한번 이 대화문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문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이 대화문은 한 120단어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듣기평가 문제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그 두 번째 듣기평가 문제는요. 간접 말하기 문항이고요. 16번, 17번, 한 번에 두 문제를 푸는 복합 문항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듣기평가를 두 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평가 맨 마지막 문제로 만나게 되는 문제예요. 저희 음원은 들을 수 없으니 한번 스크립트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앞선 대화문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 160단어 정도 들어가 있는 지문인데요. 실제로 이 관련 내용이 색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거의 주제문이 상단에, 거의 초반에 나와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잘 들었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우리 듣기평가 문제 좀 만나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이해하시고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듣기평가 보는구나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답은 제가 화면에 틀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어서 reading, 독해 파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독해 지문은 총 45문항 중에 28문항이 독해 파트로 나오게 됩니다. 순수, 독해, 읽기 문항은 22문항이고요. 나머지 6문항은 간접, 쓰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8문항 중에서 EBS 연계 문항은 18문항이에요. EBS 연계 같은 경우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라는 게 있는데요. 직접 연계 문항은 총 7문항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11문항이 간접 연계 문항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교재에 있던 다양한 소재나 주제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볼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올해 2021 수능 영어 중에 오답률이 65.9%예요. 엄청 오답률 1위 문제인 34번 빈칸 추론 문제고요. EBS 비연계 문제입니다. 해마다 수능 오답률 1위, 2위, 3위 문제들이 쭉 공개가 되는데요. 사실 33번, 34번 빈칸 추론 문제는 단골 오답률 1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도 여김없이, 어김없이 빈칸 추론 34번 문제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 주제 한번 볼까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교육과 기술의 통합은 교육에 적용된 기술이 눈에 띄지 않을 때 성공적인 것이다. 뭔가 알 것도 같으면서 약간 아리송한 주제인데요. 화면 지문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문장 보이시나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네 줄이 한 문장. 우리 아이들이 시간 안에 어휘와 문법을 베이스로 바로바로 독해 실력까지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제가 앞서 수능 문제 하나당 제한시간 몇 차라고 말씀드렸죠? 93초, 많게는 100초까지인데요. 그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 긴 지문을 읽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여유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내용을 이해하는 직독직해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게 지금 빈칸 추론 문제죠. 문항들을 해석하고 이 독해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빈칸의 내용을 논리적인 사고로 유출을 해내는 능력까지 필요한 문제가 바로 이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거의 주제가 지금 교육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EBS 비연계로 화면에 보시는 이 원서에서 발췌해서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Foundations of Educational Technology라는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원서를 우리 아이들이 만약 읽어서 내용을 알고 있다. 소위 우리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답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했겠죠. 이렇게 EBS 비연계 문제 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원서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바로 이번 수능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전에 이런 다양한 원서들을 많이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고 잘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위딩 지문까지 만나 보셨는데요. 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원어민들이 수능 영어 문제를 풀고 나서 너무 어려웠다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 혹은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21학년도 수능 영어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원어민 방송인인 줄리엔 강이 트라이를 해봤다고 해요. 우리 앞서 잠깐 만났던 34번 오답률 1위 문제를 풀었는데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틀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문을 끝까지 잘 읽었어야 했어 라고 약간 아쉬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잘 지문을 읽어내야 실수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수능 영어 문제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답률 2위 문제가 37번이었는데요. 37번도 풀어봤어요. 틀렸더라고요. 마지막 오답률 3위였던 40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맞았어요. 면이 좀 섰죠. 이렇게 원어민조차도 너무나 어려워하는 이 수능 문제를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능에 대한 이야기, 수능 영어의 문제들을 좀 만나보셨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다양한 분석 자료를 좀 띄워놨는데 실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계속 되다 보니 학습 격차, 학습 결손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가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교육 양극화 현상이 수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학력 격차,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중위권 아이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같은 경우 어떨까요? 중위권이 타격을 입었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먼저 1등급 같은 경우는요. 한 7%에서 8% 정도를 예상하면서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소폭 증가될 거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올라가는 거죠. 중위권인 2, 3등급 아이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위권인 5등급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교육 양극화, 모래시계형 분포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영어 영역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떨까요? 특히나 중위권 수험생 아이들이 정시, 수시 모두 다 어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학력 인구의 수능 결시율이 거의 역대 최고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해보다 4%가 오른 15%의 결시율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떨까요? 등급별 인원도 줄어들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중간 등급이 성적이 하락이 되면서 결국 수시,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정시에도 영향이 가겠죠. 중위권의 정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대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채점한 상태로 우리 친구들이 본인의 대입 전략을 짜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23일이면 성적표가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 모집을 하는 대학의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수시는 12월이면 이제 끝날 거고요. 1월이 되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터이니 우리 수험생 아이들은 이제부터 정말 나만의 전략으로 어떤 전형으로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능 외에 수시다, 정시다, 대학별 고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랑 정시만 아시면 돼요. 우선 먼저 정시는 뭔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시는 뭘까요? 맞아요. 수능 외에 논술이라던가 내신, 면접 등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이죠. 지금 제가 화면에 최근 한 20년간의 대입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그래프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상단에 있는 회색 그래프가 정시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수시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꺾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맨 처음 2006년을 보시면 수시, 정시가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정시의 비중이 조금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쭉 올라가더니 올해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요. 이 수시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바로 77.3%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험생 10명 중에 78명은 수시로 대학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별 고사, 논술 같은 걸 볼 텐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논술 평가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2020학년도, 작년이에요. 아직 수시 논술이 끝나지 않아서 작년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의 영어 에세이 논술 평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문을 읽고 에세이라는 게 뭔가요? 나의 생각을 라이팅하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문을 한번 살짝 좀 보여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단어 보이시나요?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요즘 가장 핫한 단어죠. 4차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사실 주제는 그렇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노동과 고용시장에 주는 메이저 이펙트에 대해서 좀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분배를 외치며 UBI라는 제도를 주장하고 언급한 것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쭉 읽고 나서 우리 에세이 테스크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에세이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기술혁명의 부정적인 영향과 앤드류 양이 제안한 이 UBI 제도에 대한 너의 의견을 쓰세요가 이 에세이의 테스크입니다. 쓸 때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한시간 60분 안에 써야 하고요. 아이들의 제목이나 혹은 패밀리 네임 혹은 개인적인 정보 있죠. 학교라던가 이런 거 밝히지 마라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답안지가 총 36줄로 제공이 됩니다. 이 36줄에 400에서 450단어 정도까지를 쭉 써 내려가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앤드류 양이 누군지 아시나요? 앞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누구에게나 지금은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 앤드류 양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 아이가 400에서 450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겠죠. 400에서 450단어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 우리 아까 듣기평가 대본 봤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120단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 수험생 아이들의 기출 답안지를 보니 36줄의 답안지를 아주 빼곡하게 채워서 작성한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어학특기자라던가 이렇게 논술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진 주제를 베이스로 나의 생각을 이 정도 양으로 쭉 써내려 갈 수 있는 실력을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년도입니다. 현 고 이하 이들이 만나게 될 수능은요. 지금 갑자기 정시의 비중이 느는 거 보이시나요? 수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난 19년 11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주요 골자 중에 첫 번째, 바로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이 있는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편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중에 정규 교육과정 외에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개인적인 봉사활동 혹은 외부 수상 경력 등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가 바로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앞서 우리가 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쭉 하고 늘어납니다. 몇 프로까지요? 40%까지. 제가 화면에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논술 전형이라던가 혹은 학종 전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에게 이제 2023학년도부터는요. 정시 40%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 16개 대학이 올해 2021학년도 수능에 정시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한번 볼까요? 대략 숫자를 보시니 평균 한 30% 정도는 된다 라는 게 바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렇게 내년과 내후년 또 수능을 통해서 평균 40%까지 쭉 정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났던 수능 영어 부분을 어떻게 대학이 정시에서 영어 점수를 반영하는지 그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수능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총점에서 점수를 가하거나 혹은 감하는 가산, 감점 형태와 수능 반영 비율로 점수를 합산하는 형태가 두 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산점, 감점을 적용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감점을 적용하는 학교는 보시면 고대와 서울대 이 두 곳인데요.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총점 600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영어의 등급별로 2등급부터 0.5점씩 감합니다. 2등급은 마이너스 0.5, 3등급은 마이너스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는 어떤가요? 천점, 총점 기준으로 2등급은 1점 감점, 3등급은 3점 감점을 합니다. 화면 우측에는요. 실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실제 차이를 좀 보실 수 있는데 감점을 적용하는 학교들은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아요. 가산점을 적용하는 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서울의 주요 대학만 리스트업을 해놨는데요.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영어를 반영 비율에 맞춰서 점수를 추가하는, 합산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저희는 연세대학교와 숙명여대를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주목해서 한번 봐 볼게요. 먼저 연대 한번 볼까요? 연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화면 제일 우측에 실제 점수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자연계열은 5점, 인문계열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까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능 점수가 비슷한 아이들이 영어 영역의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8점이나 나는 연대보다는 아까 감점을 적용했던 고대 기억나시죠? 고대는 1, 2등 등급 간의 차이가 1점밖에 안 됐어요. 아무래도 고대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등급의 차이가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2등급의 점수 차이가 10점, 4등급과의 점수 차이는 50점까지 벌어집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1점, 2점은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수 차인데요. 이렇게 큰 점수 차까지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 영어도 잘 전략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목표하는 대학과 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수능과 대입 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입 제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력고사를 스타트로 해서 수능이 오롯이 대입으로 대표됐던 시기도 있었죠. 그리고 학종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비교과, 교과 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까지 우리는 쭉 겪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재 온 현 고 2학생들 대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까지 이 변화가 계속 될 거고요. 2025학년도 수능에 가서는 서술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도 있고 고교 학점제 도입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 2028학년도 수능인데요. 이때는 대입 체제 자체를 완전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부터 스타트할 예정인데요. 결론은 뭔가요? 이렇게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지? 공부하던 거 바꾸고 나의 학습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잘 습득하고 있다면 사실 어떤 변화가 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하고 방향을 틀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직까지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우리나라의 대입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잘 갖고 계셔야 우리 자녀 학습의 방향을 잘 가이딩해 주실 수 있으니 우리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정책과 변화 속에서 기초 영어 습관을 잘 습득해서 오늘 만났던 수능까지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영어 교육의 해법, 그 해법인 스마트 해법 영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수능까지 관련해서 아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법 영어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 그리고 트렌드 맞춤 학습 영역별 기초를 통해서 대입의 기본기를 잡고 독해력과 중등 내신도 꽉 잡고 배경 DC까지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탄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인데요. 제가 지난 여러 차례 학부모 세미나에서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아까 특히나 수능도 교육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아이가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온 몸으로 체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양극화든 결손이든 격차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의 페이스대로 쭉 갈 수 있습니다. 해법 영어 교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해법 영어 교실 안에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요. 이거는 시스템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의 코칭과 가이딩을 통해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재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 요즘 아이들은 포노사피엔스,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이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법, 시대에 맞는 학습법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 스마트 해법 영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는 이렇게 태블릿을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태블릿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듣고 따라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넣는 작업을 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오프라인 교재를 통해서 내 안에 넣은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고 쓰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코칭, 가이딩과 함께 학습의 습관까지 잡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교육도 원격 교육을 하면서 비포 코로나로 돌아가지 않겠다. 계속 원격 수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이 교육 트렌드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워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아까 봤던 수능 영어 듣기와 읽기 평가들 기억나시죠? 아마 다시 생각해도 좀 어렵다라고 걱정이 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 수능을 볼 수 있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학습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 학습자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파닉스와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 베이스의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영어의 흥미와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 습관을 잡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습관을 베이스로 초등 과정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영역별 학습을 통해서 실제 기본적인 영역별 스킬을 쌓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요.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사실 중등 내신이 고등까지도 연결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이것들을 잘 우리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수능의 기본적인 영역별 학습들을 심화하고 완성해내는 학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봤던 수능,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수능에 독해를 훈련할 수 있는 전문 교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독직해 훈련은 스타트로 수능의 실전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는 Reading Secret라는 교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와 Reading Secret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장문 독해 오답률이 꽤 높아요. 53% 장문 독해 유사한 유형이 들어가 있고요. 빈칸 출원 문제 우리 아까 풀어봤던 오답률 1위 34번 문제 유형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장 삽입하는 것도 오답률이 꽤 높아요. 57%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글의 순서를 찾는 오답률 높은 문제 오답률 2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유형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수능의 실전 문제들을 그 유형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등 영어 문제은행이라는 중등 내신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실제 중등의 내신을 탄탄하게 잡아 가는데요. 많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13종 교과서에 단원별, 난이도별, 영역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학생별 맞춤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보면 틀린 거 또 틀리죠. 오답 관리만 잘해줘도 점수 몇 점은 올릴 수 있어요. 오답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답 관리 기능과 우리 아이들 개념과 꼼꼼하게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줄 오답 동영상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중등 영어 문제은행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내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북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북스는 따로 또 세미나에서 만났었는데요. 앞선 우리 리딩에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잠시 후에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죠. 바로 다북스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매일매일 이 원서 이야기 책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난도의 교재 이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지식도 습득하고 무엇보다 수능의 그 중요한 시기에 당황하지 않고 그 어떤 지문이 와도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끝까지 차분히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다북스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레이드로 K-9 연계 렉사일과 AR 지수를 보시면 1,100 그리고 6학년 7개월 이상의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번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렉사일 지수와 AR 지수를 보시면요. 410에서 1,600대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매해 수능의 렉사일 지수를 보시면 1,180 대략 1,20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문항 중에 1,400이나 렉사일 지수 1,600의 지문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R 지수 또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다북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 수준에 맞게 조금 쉬운 버전일 때는 이런 가벼운 이야기 주제로 또 난이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게 되고요. 온라인 학습으로 쭉 진행된다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오프라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북 리포트를 통해서 온, 오프 학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책 읽는 습관까지 잡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의 모든 것들을 만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현 시대에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기르고 거기에 실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맞춤 학습 그리고 대입의 기본인 영역별 실력들을 탄탄하게 쌓으면서 독해력도 기르고요. 거기에 중등 내신도 탄탄하게 배경 지시까지 꼼꼼하게 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스마트 해법 영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법이죠. 오늘 스마트 해법 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2021학년도 수능 영어를 만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스마트 해법 영어와 함께 영어학습의 기초부터 수능의 영역별 기본기까지 모두 모두 다 채워 드릴 수 있으니 스마트 해법 영어가 그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해법 영어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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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